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오리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앞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증시는 어떻게 될지 한번 과거 사례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현 시점에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가져가는게 가장 좋을지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유가가 최근 들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의 방향 그리고 원자재 가격 그 다음 달러 인덱스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SLXL, FNGU, BLZ 지금 1차 매수 들어간 상태이고 매도 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증시 시한 분석 영상에서 SLXL과 FNGU, BLZ, PNKU, FS 계속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혹은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 드립니다. 열성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미주얼 단타매매 종목 쉽게 보실 수 있다. 단가와 종목을 같이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술 한잔과 특급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채널 초대 및 개인 상담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증권사 레포트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권사 레포트에서 미국 고용지표상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보다 이 골디락스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골디락스 지금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10월 들어서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조종 특히나 9월 말부터 시작된 조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나 앞으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맞춰서 지금 좋은 실적들이 나오면서 골디락스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저도 두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더디지만 견주한 임금 상승률에 따라 소비의 안정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자재 가격 상승은 화석연료 관련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단기적으로 자극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현상은 아닐 것이라는 게 지금 얘기고요. 패드에서도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저도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패드에서도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잉설비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구간이 지속되는 한 원자재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장기적인 현상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미국이 앞으로 이제 금리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테이퍼링은 이제 연내 시작할 것이고 내년부터 이제 0.25포인트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과거 사례 자세히 보기 전에 간단히 보면 닷컴 버블 붕괴 전으로 미연준이 1.1년 반 동안 1.75%의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구간 S&P500은 68% 나스닥은 280%의 상승이 나왔고요. 성장주 특히 반도체 바이오주 상승이 500%로 가장 높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008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2015년과 2018년 사이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좀 더 자세히는 뒤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선진국 80%, 신흥국 20% 전략이 추천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미국 80%, 중국 20% 전략이 유효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중국 주식에는 별도로 투자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일하게 니오 주식 한 종목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미국 주식에만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증권사 레포트에서는 선진국 80%, 신흥국 20% 전략을 추천하고 있으며 단순하게 미국 80%, 중국 20% 전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성장주 60%, 가치주 40% 전략을 추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점 대비 S&P500은 6%에 하라 나스닥은 8% 정도의 단기간에 조정이 나오고 있고 10월까지의 단기 조정 구간 마무리 단계가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여전히 금리 상승 부분, 즉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나스닥과 중소익률, 수익률은 조조하겠지만 S&P500과 미국 다우전수의 상승폭은 지금 현재 지난주에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주간에 보면은 다우전수는 1.22%, S&P500은 0.79%, 나스닥은 0.09%의 상승, 스몰캡, 러셀 2,000원은 마이너스 0.3% 하락이 나왔고요. 한 달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 연 단위로는 그래도 다우는 13%, S&P500은 16.91%, 나스닥은 13.12%, 러셀 2,000원은 13%대의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고용지표소 발표가 되었는데 9월 신규 고용 수치는 19만 4천명으로서 예상치 50만명보다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이 발표가 되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시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그래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수치가 일부는 우려할 수준이기는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암시하는 수치 중 하나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랑 경제성장의 침체가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은 크게 상승하는 구간을 말을 하고요.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다면 주식시장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저도 안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고 인플레이션 관련 주식만 상승하고 다른 주식들의 상승은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난 것보다 훨씬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신규 고용 추이가 좋지 못하지만 이제 코로나 지금 델타 변이 확산이 어느 정도 꺾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규 고용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실업률 추이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고용 수치가 좋지 못하게 발표가 되므로도 지금 현재 실업률 예상치 5.1%보다 낮은 4.8%가 나오면서 5.2%에서 기존에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이전 사태가 대략적으로 3.5%였고 예전에 산업재버블 붕괴 전이 4.4% 닷컴버블 붕괴 전이 4%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4.8%의 수치는 나쁘지 않는 실업률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노동 참여율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61.6%로 코로나 붕괴 이전이 63.4%였습니다. 점점점 회복을 해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금리 상승 추이를 보면 지금 현재 9.49%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금 상승률 추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자재 가격 얼마나 상승이 이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최근 전력 수요의 증가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보충을 부족함에 맞물리면서 화석에너지 위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는 지난 주말 80달러 이상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올라섰다가 약간의 조정과 한 게 지금 현재 79.5달러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본 전망치가 올해 말까지 75달러 수준으로 하락이 나왔고 1년 뒤에는 69달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공급의 증가가 전혀 없고 전력난이 지속되면 유가가 일시적으로 110달러까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펙에서 유가의 증산은 반드시 이번에는 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는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특히나 감산을 많이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증산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70달러 밑의 수준까지는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현재 80달러 올해 말까지 75달러 12개월 뒤까지 69달러 수준이 전망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관련해서 원자재 다시 천연가스 최근 들어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5.66달러 연말까지 그 다음 5.5달러로 하락 1년 뒤에 4.8달러로 하락이 나온다. 지금 현재가 보다는 이제 앞으로 전망치가 6개월 1년 뒤가 좀 더 낮다. 석다 가격도 지금 현재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12개월 뒤에는 244달러로 지금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 원자재 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은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을 이 원자재 가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점차적으로 금리 상승기 안정적인 달러 지수 구간이 유지가 예상이 되고요.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과거보다 좀 더 높게 나온다면 미국의 10년 장기 국채금리는 점차적으로 향후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내년 말까지 2%에 근접하는 수치가 될 것이다. 지금 올해 말까지 대략적으로 1.7에서 1.8, 1.9 밴드 정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10년 국채금리는 내년 말까지는 2%대에 근접하는 수치 1.9에서 2%대에 도달을 하고 2023년에 2.2에서 2.5% 수준까지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추이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금리 상승기에는 미국 중시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올랐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과거 사례를 뒤쪽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 지수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96, 내년 말까지는 98 수준까지 상승이 예상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으니 한번 직접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부분 부분, 중요한 부분을 지금 하이라이트 치면서 읽어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앞으로 금리가 상승했을 때 어떻게 미국 증시가 변화가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과거 금리 인상의 3번의 사이클을 들여다봅니다. 3번의 시기에서 증시의 여름은 어떻게 되었고 어떤 업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으며 현재 닷컴버블 붕괴 전 미연준 금리 사이클 시기와 시장 업종별 상승 추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컴버블 붕괴가 지금 일어난 게 지금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죄송합니다. 지금 잠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포함버블 붕괴 전에 지금 앞서서 보시면 지금 적극적인 부양책을 다시 썼었고요. 미연준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신흥국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일어난 현상이고요. 한국 IMF 규제 금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1999년 하반기부터 미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요. 2000년 하반기까지 6.5%까지 1년 반 동안 1.75포인트를 인상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1999년 1월달 4.75포인트에서 2020년 7월달까지 6.5포인트 1년 반 동안 1.75포인트를 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구간 동안 지금 S&P500 같은 경우는 68%의 상승이 일어났고 나스닥은 278%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이 시기에 가장 상승폭이 두드렸던 지수와 업종은 성장주인 나스닥 지수와 반도체, 생명공학 업종이 가장 올랐고요. 오히려 금리 상승기에 금융업종이 가장 저조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업종별 상승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2008년 산업재 버블 붕괴 전 사이클 시기와 시장 업종별 상승 추이를 보면 2007년에서 2008년 산업재 버블 붕괴가 일어났고 미국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 전까지 미 연준은 2004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2006년 하반기까지 자그마치 4.25%를 2년간에 상승을 시켰습니다. 대략적으로 2004년 초에 지금 1%대의 금리가 2006년 7월에 5.25% 대략적으로 4.25%의 금리가 올랐다. 하지만 이 기간 지금 현재 마이너스 7%대의 하락을 보이다가 단기간에 지금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46%의 상승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 시기 시작할 시기에는 마이너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5%의 하락을 보였으나 다시 한번 61.2%의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어찌되었건 이 금리 상승 시기에도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시기에 마이너스 10%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간 신흥국 지수, 중소형, 석유, 금융, 원자재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성장주로 간주되던 반도체 IT 업종 바이오 지수 상승만큼 상승했지만 그 폭이 전체 지수 대비 두드러지지 않았다. 특히 이 시기에 그만큼 원자재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구간이었고 산업재 버블 시기였다. 특히 중국발 설비 확대가 거품으로 이어지는 구간이었고 과잉 생산을 만들어지는 구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2004년과 2008년 금리 인상 사이클 지금 보시면 되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코로나19 붕괴 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코로나 붕괴 전에 미국이 0.25%대의 금리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다가 3년 동안 2.25% 정도 금리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 금리 인상 기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는 S&P500은 마이너스 15%의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9.5%의 하락이 대략적으로 단기간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 다시 63%의 S&P500 상승 그 다음 나스닥은 93%의 상승이 일어났다. 결국은 이런 차트로 가지 않을까라고 내년에 이제 내후년에 만약 금리 인상 시기가 시작이 된다라면 이런 차트 이런 차트 지수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구간 상승을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IT, 바이오헬스, 금융지수가 세 자릿수 상승을 보였고요. 산업재하 중소형주가 9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구간의 상승폭이 가장 미흡했던 쪽은 원자재, 필수 소비재, 석유 관련주, 그리고 신흥국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향후 9에서 12개월 동안 과거 제조했던 업종들의 움직임이 대표 성장주들 대비해서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금리 인상 사이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아니고 증권사 레포트 의견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현 시점에서 선진국 80%, 신흥국 20%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상승 여력이 선진국 매력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온다. 상승 여력이 22.7%이고요. 신흥국은 대략적으로 19.3%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 시점에서 선진국 80%, 신흥국 20% 전략을 추천을 하고 성장주 60%, 가치주 40% 전략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내에서는 반도체 반도체 장비, IT 업종이 25%, 바이오헬스케어가 15%,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20% 투자 포트를 유지하고 있고요. 가치주 내에서는 산업재 10%, 석유 및 화석연료 에너지 5%, 원자재 5%, 필수 임의 소주재 10%, 금융주 10%의 투자 포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중소용주 비중을 20% 정도 유지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 외에도 현금 자산을 20%, 30% 운영을 하면서 스윙이나 단타 스윙을 하는 게 맞다. 특히 SLXL, FNGO, BLZ 잘 스윙이나 단타 트레이딩을 한다면 수익이 좋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SLXL, FNGO, BLZ 매도시점 현재 차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LXL, RSI는 39.99이고 CCI는 마이너스 74.81이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RSI가 60대에 근접을 하고 CCI가 100에 근접을 했을 때 지금 매도할 생각이고 대략적으로 만약에 21선 라인, 증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1선 라인이 43불 후반대에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FNGO 같은 경우 현재 RSI는 52.16, CCI는 33.04인데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FNGO도 대략적으로 볼린지 밴드 상단 39불 때까지도 가능하고 좀 더 낮게 잡는다면 37불에서 38불 전에서 분할 매도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RSI가 어느정도 60에 넘어서고 CCI가 100에 근접을 했을 때부터 분할 매도를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BLZ도 마지막으로 46.76의 RSI를 보여주고 있고 CCI는 마이너스 41.4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볼린지 밴드 상단이 28불 때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SLXL, FNGO, BLZ 모두 10월 말까지는 무난하게 들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떨어져 준다면 2차 매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2차 매수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열성팬 이상 게시판이나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으며 매도하는 시점에서도 같이 열성팬 멤버십 게시판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BLZ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27불대를 넘어가면 분할 매도를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RSI 60, CCI 100에 간접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 SLXL, FNGO, BLZ 모두 마찬가지로 RSI, CCI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주얼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